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제가 요즘 미생물 발효에 대한 동영상이 좀 떠오맸습니다. 이것저것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것도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지 뭐가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되지 막 급하게 하게 되면 말이 버벅거리고 또 말도 제대로 잘 안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저년만에 아침에 제가 시간을 내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뭘 말씀드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잉크, 만년필 있죠. 여러분들 흔히 아는 만년필 만년필에 사용하는 잉크 그 잉크를 발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잉크 발효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는 어렵다 쉽다 이렇게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간단한 거죠. 그래서 그 발효하는 걸 일단 제가 한번 해봤었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그걸 발효를 한번 해봤는데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효하는가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또 현상들 이렇게 발효하고 나면 뭔가 좋은 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어떤 점들이 좋은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발효 잉크 어떤 걸 발효했는가 그걸 먼저 한번 보여드리죠. 이겁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는 거 이게 발효 잉크거든요. 잉크를 사용하다 보면 조금 조금씩 남는 게 있어요. 이 만년필에다가 쓰다 보면 좀 남아가지고 그걸 버리기는 좀 아깝고 그렇다 해가지고 다시 또 잉크 병에다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또 혹시나 산화가 된다든지 이럴까 봐서 제가 이걸 다 모아놨습니다. 여기저기 해가지고 한참 글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여기에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 잉크 저 잉크 여기 지금 보이죠. 이런 잉크도 사용하다가 이거나 개인적으로 파카 잉크하고 라미 잉크 이 두 가지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워터맨 잉크도 되게 좋죠. 그런데 잉크를 이걸 사용을 하다 보면 색이 조금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색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만년필하고 잉크하고 서로 또 궁합이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쓰다가도 별로야 이러면 잉크를 바꾸게 되죠. 그런데 바꿀 때 이제 만년필에 있는 그 많은 잉크들을 뭐 버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또 버리면 또 하수구에 오염 문제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걸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그러면 이 색깔 저 색깔 막 모으다 보니까 또 이제 회사가 다 다르잖아요. 이제 워터맨이니 파카니 라미니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막 모으다 보니까 이제 이 잉크가 이제 좀 이상해집니다. 그래가지고 고개에다가 발효를 이제 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는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시약군이 있어야 되죠. 이 시약균을 여기다가 이제 제가 넣었습니다. 이제 얼만큼 넣은 거 하니 이 스푼으로 넣은 게 아니고 이 앞에 스푼은 1g짜리 스푼이에요. 이걸로 넣은 게 아니고 요 뒤에 있는 스푼이 있죠. 요거 스푼도 손잡이죠. 요 손잡이로 해가지고 요 정도 같으면 보통 요만큼 정도만 넣으면 됩니다. 요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넣었어요. 그걸 끝이에요. 뭐 넣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없고 요 안에 이렇게 이제 잉크를 넣은 겁니다. 넣고 그냥 뚜껑 닫아 놓는 거예요. 왜 이 균들이 이제 발효시약균들이 대부분 다 공기를 싫어하는 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뚜껑을 딱 닫아 놓으면 공기가 안 통하니까 발효가 더 잘 되죠. 그렇게 이제 사용할 때는 이제 요만큼 이제 요는 요런 거는 이제 다이소 가면 팝니다. 뭐 이거 뭐 5개 6개 뭐 1000원 이리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로 해가지고 만년필에다가 이제 잉크를 넣어가지고 이제 글을 제가 써봤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제가 요걸 이제 발효한다는 거는 그냥 이대로 놔두는 게 이제 발효예요. 잉크 발효. 발효 종작용을 넣어서 일주일 동안 그냥 놔두는 거예요. 보통 상온에다가 이제 놔두면 되죠. 물론 이제 온도를 정밀하게 맞추고 그러면 발효가 이제 더 잘 되죠. 근데 이제 온도를 정밀하게 맞추려고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조금 골치 아픕니다. 이제 이게 뭐 온도가 어디서 새는지 또 몇 도 그어야 되는지 자동온도 조절기도 새야 되고 막 이러니까 골치 아프기 때문에 그냥 상온에 놔두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한 한 달 정도까지 놔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주일 정도 놔두고 난 뒤에 한번 사용해보고 그리고 이제 2주, 3주, 4주 이래가지고 이제 한 달 정도 놔두고 난 뒤에 사용해보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걸 이제 지금 관찰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이제 위상차 현미경이라 해가지고 이제 미생물을 보는 현미경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되게 비싸요. 그래서 이제 그 현미경 가지고 미생물들의 변화 뭐 혐오균들이 활성화되었다 아니면 위상균들이 활성화되었다 아니면 뭐 다른 이제 미생물들이 활성화되었다 하는 이제 그런 걸 한번 관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일주일째 된 걸 가지고 이제 한번 써봤거든요. 써보니까 훨씬 좀 부드럽습니다. 글이 이렇게 잉크 흐름 이런 게 이제 좀 부드럽게 나오죠. 그리고 또 잉크를 이 회사 거, 저 회사 거 막 이렇게 섞어버리면 잉크에 이제 얼룩이 생깁니다. 글을 쓰다 보면 이제 얼룩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 걸 쓰면 이제 뭐 워터맨이니니 파카니 이런 이제 독일제, 라미니 이제 독일제 잉크들은 얼룩이 거의 없어요. 아이가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걸 되게 선호합니다만 색도 되게 이쁘고 근데 이제 하나의 문제가 이제 비싸죠. 몽몰랑 이런 잉크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조그마한 거 하나가 하여간 뭐 몇만 원씩 4만 원인가 5만 원인가 이렇게 합니다. 잉크 하나가 저는 이런 잉크 한 개 같으면 거의 뭐 한 달, 한 달 조금 더 쓰겠네. 한 달 정도 다 서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한 달에 잉크 값만 해도 뭐 이게 이제 뭐 한 만 원이 만 원 같으면 이거는 이제 만 몇 천 원이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제 독일제나 미제 뭐 이런 건 일제 일제 잉크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그런 잉크들은 뭐 이런 이제 얼룩 글을 쓰다보면 이제 생기는 얼룩이라든지 그 다음에 글을 쓰다보면 이제 번짐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저는 이제 굵고 큰 글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만년필 가지고 이제 굵고 크게 이렇게 글을 적다 보면 이제 그 번짐 현상 그 다음에 이렇게 얼룩 현상 이제 이런 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없애기 위해서 저는 이제 발효라는 이제 발효 미생물 종자균 제가 이거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아니 발효는 이제 먹는 거에 써야 되지 왜 잉크를 발효를 하냐. 그러는데 이제 물론 이제 사람 입장에서는 먹는 걸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미생물 입장에서는 잉크도 지한테는 먹는 겁니다. 이 미생물은 쇠 있죠. 쇠. 쇳덩어리도 지한테는 먹이해요. 쇠도 먹이고 그 다음에 뭐 하여간 이 미생물이 못 먹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도 지한테는 먹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심지어 그 어떤 논문에 보니까 방사능이 있죠. 방사능. 이제 우리가 뭐 핵폭탄이나 뭐 이런 원자력이 있는데 이제 방사능을 방사능도 미생물 입장에서는 지한테는 먹이해요. 그러니까 이제 방사능 오염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그거를 이거를 미생물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쫙 이렇게 살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미생물 많은 미생물들이 방사능에 물론 죽겠지만 그중에서 이제 변이를 일으켜요. 요즘 이제 바이러스 이상한 바이러스 있잖아요. 개들처럼 이제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그 방사능을 먹이로 삼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크가는 생존하는 그런 미생물도 있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바다에 가도 이제 그 짠물에 해도 미생물들이 오만때만 미생물이 다 있고 우리나라에 김치 얼마나 짭니까? 그게 다 있습니다. 그 된장, 간장 이런 데도 미생물들이 다 있죠. 그래서 청국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 미생물들은 못 먹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든 제가 먹어가지고 다시 거기서 생존을 하고 거기서 발효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잉크들을 발효하고 음식을 발효하고 그러죠. 그거를 우리가 먹는 건데 잉크를 만년필 잉크를 발효해서 여러분한테 먹으라 그건 아니에요.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발효를 하다 보면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어떤 장아찌 있죠. 보통 이제 장아찌를 이렇게 담을 장아찌가 발효 음식이잖아요. 담는데 한 서너 달 정도 놔두게 되면 이제 그 문드러집니다. 장아찌가 문드러져가지고 먹기가 좀 그래요. 그럼 뭐 이렇게 대개 물론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저장고 온도 같은 걸 굉장히 잘 해놓으면 그게 더 오래 가죠. 그런데 보통 이제 실온에 놔두게 되면 서너 달이면 다 문드러져버려요. 문드러져서 못 먹게 되는데 이제 저희들 발효 종자균을 사용을 하게 되면 장아찌가 1년 내내 아삭아삭합니다. 완전히 탱탱하다고 보시면 되죠. 아삭아삭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발효 식초 이제 그 식초를 만들려고 해도 이제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걸 1년, 2년, 3년 이렇게 이제 해가 묵을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 이제 그 식초 맛이 부드럽고 깊어집니다. 부드럽고 깊어진다.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발효술 같은 것도 이제 저희들이 요즘 많이 이제 실험을 하는데 발효술도 이제 그 시간을 오래 두게 되면 그걸 우린 숙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숙성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제 숙성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거죠. 이 발효 종자균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걸 단축시키고 맛이 이제 보통 예를 들어서 이제 10년 정도 숙성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1년만 숙성해도 10년짜리 위스키 맛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10년, 20년 이렇게 이제 해가 묵을수록 술이 어떻습니까? 맛이 부드럽고 깊어지죠. 제가 술 이야기 하니까 또 술 먹고 싶은 생각이 나는데 요즘 이제 제가 술을 거의 안 마십니다. 그렇죠. 침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마시는 게 이제 술인데 뭐 이제 하여간 364일을 술을 마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루 왜 안 마셨냐고 그러니까 어제 묵은 게 안 깨가지고 제가 술 먹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못 먹는 날이 이제 하루 뭐 있고 나머지는 뭐 거의 술 먹었는데 요즘은 뭐 술 거의 잘 안 마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 보고 술 먹자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하셔도 돼요. 옛날에는 술 먹자 이러면 제일 좋아하고 술 선물 해주면 막 그냥 입이 찢어짖는데 지금은 술 선물하지 마세요. 그 선물에도 쌓여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그냥 자꾸 선물하고 그러면 제가 뭐 자꾸만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막 사람들한테 받은 걸 다시 또 선물로 줍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다 먹었습니다. 주는 거는 뭐 전부 다 제가 다 마셨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사람들 이제 제가 줘버리거든요. 그래서 제한테 술 선물은 절대 할 필요 없다. 혹시 뭐 선물하고 싶다 그러면 잉크를 선물해 주세요. 아니면 뭐 만년필 같은 거 선물하면 더 좋아합니다. 자 그게 그냥 웃으개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발효를 해보니까 맛이 부드럽고 깊어지잖아요. 그걸 이제 제가 딱 차관을 해가지고 어? 만년필에 한번 써보자 이럽니다. 만년필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발효 커피 실험도 엄청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뭐 한 대충 실험 한 300회 정도 저희들이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제 굉장히 좋은 원두 억수로 비싼 원두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이게 좋은 거야 최고야 하는 원두를 로스팅 해가지고 커피를 내리면 당연히 맛있습니다. 당연히 맛있고 당연히 뭐 커피 향도 좋고 당연히 다 좋죠. 그런데 발효의 특징이 뭔가 하니 정말 이거는 싸우려야 이거는 이제 뭐 킬로당 천 원도 안 하는 거야 정말 이거는 뭐 먹는 게 이상해 그래가지고 갖다 버리기 직전 물론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버리는 음식을 사람한테 팔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원두도 격차가 난다고 그럽니다. 이제 만은 넘는 거가 있고 뭐 한 4, 5천 원짜리 원두가 있대요. 그런데 가격은 한 두 배 정도 차이 나지만 맛은 한 서류배 정도 차이 난대요. 그런데 이제 4, 5천 원짜리 원두 이제 4, 5천 원짜리 원두를 가지고 로스팅 해가지고 커피를 내리게 되면 아무리 로스팅을 잘 하더라도 커피 맛이 딱 4, 5천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한 만 몇 천 원짜리 뭐 2만 원짜리 원두 이런 걸 가지고 로스팅을 잘 해가지고 커피를 내려놓으면 맛이 다릅니다. 이제 저희들도 이제 커피 전문가들이 이제 주변에 이제 많이 이렇게 계시고 특히 서한식쌤 뭐 이 자리를 빌어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그것도 억수로 맛있대요. 그런데 그분은 원두도 물론 굉장히 좋은 걸 쓰지만 그 로스팅을 굉장히 낮은 온도로 로스팅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데 이렇게 커피하고는 다릅니다. 커피 차원이 부산의 수영 로타리의 커피숍이 있습니다. 제가 커피숍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해가지고 선전을 해야 되는데 다음번에 영상 만들 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분 같은 경우에는 비싼 원두 가지고 그리고 로스팅도 잘해가지고 커피를 내리니까 당연히 맛있죠. 당연히 뭐 저기 길커피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당연히 맛있는데 한 4, 5천 원짜리 싼 걸 가지고 발효를 해서 하게 되면 억수로 비싼 것보다 맛이 더 좋아집니다. 그게 발효 커피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이 발효 과정에서 도대체 미생물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커피에 무슨 짓을 하는 거야? 4, 5천 원짜리가 어떻게 많은, 2만 원짜리 커피 맛이 나는 거야? 그보다 왜 더 좋아? 그게 저는 지금도 어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실험을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하나 더 이제 뭔가 하니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워터맨이니, 그 다음에 라미니, 파카 이런 독일제 잉크를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근데 이거는 대부분 다 비싸요. 이것도 되게 비싸입니다.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건데 비싸요. 그리고 또 몽불랑 같은 것도 제가 쓰고 싶어도 비싸요. 근데 이제 이 글을 쓰다 보면 잉크가 뭐 별거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잉크는 결국 그 색감, 그 다음에 부드러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얼룩지는 거, 그 다음에 번짐 그런 것만 없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잉크를 샀습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이거는 색깔이 하나 10개예요, 총. 10개, 골고루 색깔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거 10개가,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 10개가 15,300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쿠팡에서 새벽 배송으로 받았습니다. 15,300원. 이게 5만 대만 색깔이 다 있어요. 10가지 색깔이 다 있어요. 있는데 이게 10개가 15,300원. 와, 왜 이래 사요? 이거 하나가, 이거 라미 잉크 하나가 이것보다 더 비싸요. 이 한 개가 이것보다 더 비싸요. 실제로. 근데 왜 중국, 이게 왜 이래 싸요? 해가지고 제가 자세히 상표를 한번 봤습니다. 원산지 중국. 원산지 중국. 중국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일 지금 시중에서 나와 있는 잉크 중에서 제일 싼 걸 저는 샀습니다. 제일 싼 걸 샀고, 그 다음에 색깔도 10개 있는 걸 샀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가 발효 잉크 만드는 실험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잉크 뚜껑을 열어요. 이거 벌써 중국 거라고 그러는가? 뚜껑부터 벌써 넣죠? 그가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뚜껑을 열어서 아까 보여드렸죠? 이 앞에 숟가락까지 하지 말고 이거는 사람 먹을 때 이제 1g짜리 스푼이거든요. 한 스푼씩 이제 사람 먹을 때 이건 뜨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먹을 때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주스나 뭐 그런 데다가 넣어가지고 같이 넣으면 되죠. 잉크 할 때는 이거 이렇게 뒤에 보이시죠? 이렇게 이 뒤에 손잡이로 뜨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줘요. 조금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넣어주면 끝입니다. 그러면 그러고 딱 넣어주고 난 뒤에 뚜껑을 닫아요. 이렇게 뚜껑 닫으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머지 10개 이거를 좀 이따가 제가 촬영 마치고 나면 다 넣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 10개에다가 이런 식으로 다 넣을 거예요. 넣어가지고 이걸 한 달 정도 놔둘 거거든요. 한 달 정도 놔두면 이제 이 중국 거니까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써볼 겁니다마는 뭐 볼 것도 없고 중국 원산제 중국이다 보니까 볼 것도 없이 이게 이제 이거 저 을룩 저는 이제 굵은 펜촉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B촉을 이제 제가 쓰거든요. 그게 굉장히 이제 굵은 촉이에요. 글자가 굵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만년필은 이제 라미도 물론 제가 좋아하지만 이제 라미비촉도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이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토이스비인가? 토이스비 그것도 이제 대만 거예요. 대만 이제 그거 이제 물론 뭐 저도 몽블랑도 쓰고 싶고 뭐 이제 억수로 좋은 것도 막 쓰고 싶습니다. 근데 아니 만년필 하나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어떤 사람은 뭐 500만 원짜리도 있고 막 그럽니다. 이거는 뭐 2만 원, 3만 원 이러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색깔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싼 거 그 대신 굵은 글씨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펜촉만 이제 만약에 이거는 좀 A촉입니다만 그러면 라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촉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총 하나가 만 원, 만 천 원 이러밖에 안 하거든요. 그럼 B촉으로 해가지고 이거 딱 빼가지고 촉만 바꾸면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저는 많이 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잉크도 굳이 저는 비싼 잉크가 이제 이게 뭐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잉크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잉크 다 하면 한 십 몇 만 원 합니다. 하도 요거 제가 많이 사가지고 잉크가만 해도 한 십 몇 만 원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만오천 원, 아 만오천 삼백 원이죠. 만오, 이거 이제 만오천 삼백 원이니까 근데 그냥은 못 쓰겠어요. 왜 중국이라서 그런 것보다도 이제 뭐 좀 그냥은 못 쓰겠어요. 그래 이제 방금처럼 이렇게 발효해가지고 잉크를 발효하게 되면 이제 이거 얼룩 현상이 확 줄어듭니다. 이제 글자를 쓰다 보면 이제 거기다가 얼룩이 현상이 확 줄어들고 번짐 현상. 그러니까 장아찌를 해놓으면 1년 내내 아삭아삭한 것처럼 이제 그 잉크 자체가 아삭아삭 아삭아삭은 아니고 잉크 자체가 이렇게 퍽퍽 퍼지고 이런 게 싹 줄어들어버리죠. 이제 그 앞에 한 일주일 해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이거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걸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쓰는 감, 감촉 이런 게 발효를 하게 되면 훨씬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진짠가 제일 이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잉크 중에서는 이게 아마 제일 쌀 거예요. 제일 싸구려 잉크를 저희들 발효 종료약윤을 넣어서 한 달 정도를 가만히 놔두고 난 뒤에 사용을 했었을 때 정말로 얼룩 현상이 줄어드는지 아니면 번짐 현상이 확 줄어드는지 아니면 이거 필기감, 아니 필감 필기감이 좋은 집, 더 좋아지는 집 이거를 저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걸 우리는 호기심이라고 그러죠. 호기심. 인류가 원신에서 이 정도로까지 지금 현재 인류까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전부 호기심 때문입니다. 저도 발효를 하면서 발효 미생물 사업을 하면서 끝없는 호기심 때문에 5만 것대만 걸 다 발효를 해봤습니다. 정말로 돈 벌어가지고 발효하는데 미친 다 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발효를 많이 해봤습니다. 이제는 잉크 발효까지 한번 저희들이 도전을 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제가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또 여러분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행가하고 뒤에 이제 한 달 지나고 난 뒤에는 그냥 이제 발효 안 한 잉크 이런 색감 그 다음에 번짐 현상 그 다음에 얼룩지는 거 이런 모습하고 그리고 이제 발효한 잉크 한 달을 발효한 잉크의 이제 그 선명함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여러분한테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들 기다리시면 또 다음번 영상에 비교된 걸 한번 만들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도 매일 만들어야지 말이 줄줄 나오는데 이게 뭐 어쩌다가 한번 만들고 나면 말이 뻑뻑뻑 크리스네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자주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